그리고 어제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 18일 가평휴게소에서 포착된 그 날에 그 다음날 빗섬으로부터 자신의 코레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뭔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은요. 민주당이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열흘 넘게 이렇게 잠적하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닌 5월 18일에 가평 같은 데 가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지금 주된 관심은 자신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고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슨 위메이드 같은 그러한 가상자산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거래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래소 중에서도 조금 전에는 업비트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업비트는 FIU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통보한 회사란 말이죠.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빗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빗섬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5월 19일에 김남국 의원이 당장 빗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잠깐 정정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빗섬으로부터 코인 거래 내역을 가져간 것은 18일 당일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그 날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어째로 11일째 국회 출근도 안 하고 공식 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 메이드 리스트에는 김남국은 없었죠. 윤재혁 의원 대표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께서 자금 세탁을 했다. 사실이라면 자기 정치가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안민석 의원 발언을 토대로 보면 조만간에 좀 소명이 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도 받아갔고 그건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래를 했고 또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고 본인이 모르는 건 자료를 개인이니까 요청해서 그걸 다 모아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또 의혹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더 이상 의혹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설명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거나 또 의혹을 또 제기했을 때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에 대한 전략도 세울 것이고 또 이제 곧 소환도 되지 않겠어요? 검찰이 지금 감칙 강제수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소환에 대한 준비도 할 것이고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만간 국민 앞에 나와서 본인이 소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교님 어제 보면 안산 지역사무소에서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그림에 나왔지만 셀럽들의 추적으로 유명한 더 팩트가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저 모습을 보면 백팩을 메고 가방을 들고 지금 자기 지역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안민석 의원이 말하는 모 공간에서의 성찰과 자성이 대충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안산에서 이제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윤리위에서 이제 제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것. 또 거기에 서면으로도 뭘 내야 되니까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검찰의 수사도 지금 목전에 닥쳤으니 이 준비도 해야 되고. 총선이 6월 10일이면 딱 10달 남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절차 따지지 말고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데 그건 정말 일부의 목소리고요. 제명에 실익이 없어요. 총선이 이제 10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제명을 왜 합니까? 또 제명도 안 돼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한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그때 무리하게 공화당에 의해서 제명이 됐는데 그때 남긴 그 유명한 말.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개인 비리 혐의고. 그리고 검찰 수사 이런 거 위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각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더 문제는 제명보다는 여론의 압박이에요. 2030 수도권 또 중도층의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는 걸 지금 민주당에서 대단히 위기감으로 보고 있어요. 무소속이지만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보호하는 말을 하고 누구가 지금 전 민주당 의원으로 보지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민주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김남국을 보호하면서 계속 이 수도권 선거에서의 위기를 계속 지금 방치할 것인가. 김남국을 어느 순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끊어내듯이 면도날로 쳐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본인은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당을 위해서 정말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차라리 요구하는 게 낫지 여기서 왜 무리하게 제명이라는 그런 수를 둘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